정수 거기, 거기 들어가면 둘 다 다칠 거예요. 제가 지금 그로 갈게요. 움직이지 마. 아유 즐겁지 않아요. 누구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,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. 신이 된 거 같잖아? 아니야. 사랑이라면 너처럼은 안 해. 너만 죽으면 이제 이 지옥도 다 끝나는 거니까. 그래요. 그럼 지금부터 자기가 쓴 소설의 마무리를 해볼까요?